1. 유형자산을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우리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은 후속 측정할 때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유형자산 갖고 있는데 원가 모형 선택했으면 토지, 귀향치, 건물을 다 원가 모형 써야돼 절대 재평가 모형 쓰면 돼, 안 돼 이거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동일 범주에서 결정해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아셔야 되는데 내가 건물은 원가 모형 쓰고요 기계장치는 재평가 모형 쓰는 거 이거 된다고 아시겠어요? 하지만 여기 건물 서울에 있는 건물이 있고 여기 건물인 부산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서울이 부산보다는 조금 더 비쌀 거 아니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건물은 재평가했고요 부산에 있는 건물은 원가 모형 썼대요 이건 안 된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동일 범주에 있는 자산은 동일 범주에 있는 자산은 동일하게 평가 모형을 결정해야 되고요 다른 범주에 있다면 다른 평가 방법을 쓸 수 있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 얘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289페이지 하나에 나온 얘기를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1번에 보시면 동일 분류별로 재평가를 수행한다 나와 있는데 동일한 분류별로 같은 모형을 쓰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재평가는 두 번째 재평가 빈도가 나오는데 재평가는 매기말 하는 걸까? 제가 얘기했죠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추정 잔종가치는 매기말 검토하지만 재평가나 손상은 매기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손상 어떻게 했어? 손상 징후를 내가 파악해서 손상 징후가 유의적이면 했죠 그렇죠? 재평가도 마찬가지야 공정가치의 변동이 유의적으로 변동하면 재평가를 하는 거지 재평가를 매기말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보 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즉 매 보고기간 말에 반드시 재평가를 하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